이게 오케 좋아 속도 내서 점프 그렇지 천천히 어 확실히 이제 속도를 컨트롤 할 줄 아니까 좀 안정은 되는구만 좋아 와우 드리프트 밖을 처음 와서 드리프트 우후 우와 파크 처음 와서 드리프트 오 야 줄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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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미끄럽지 비와서 이런데 빨리 가도 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어 어 쉬었다 가도 되고 그렇지 좋아 와 비오는 날인데 진짜 잘 탄다 처음 와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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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듣 좋아 좋아 굿 으 으 으 으 힘들면 쉬어도 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몸을 먼저 집어넣으면 안 돼 자전거보다 같이 으 으 으 으 앨범 조금 올리고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잘 먹었고 첫번째는 넘기고 살짝 두번째 점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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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넣었어 아 랜딩 전에 들어갔때 기분이 딱 있어 그 기분이 싹 되는게 와 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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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병원이 두번 타는 동안 한번도 안 넘어졌어 으 으